Q. 취향대로 산다는 게 취향대로 산다는 게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을 같이 출연한다 보면 백화점은 현실상 맞지 않죠. 변하게 장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왜냐하면 취향대로 산다는 게 주 오토인 이유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썸을 탈 수 있거든요. 술시나 제가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외모로 봤을 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뭐 있었나 이상형이 이성일 수가 있는데 취향대로 이렇게 좀 약간 커플이 매칭되는 경우 내가 저분과도 파트너가 될 수 있나 썸을 탈 수 있나 라면만 똑같고 음료만 똑같아도 오늘 하루만큼은 썸을 탈 수 있는 그래서 취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썸을 탈 수 있다. 취향만 맞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취향 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저는 매운 게 좋은데 친구가 매운 걸 먹지 못했을 때 뭐 같이 밥 한 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 난 오늘 정말 매운 게 먹고 싶은데 친구는 아 난 오늘 매운 게 먹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나는 오늘 바다를 가고 싶은데 친구는 아 난 산을 가고 싶어 그랬을 때 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취향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방송을 많이 하지 않은 일반 분들이랑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힘들다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이제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하고 5시간 6시간 녹화하는 게 적응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TV로는 1시간을 보니까 어 1시간 요정돈가 했는데 실제로 5시간 6시간 촬영하면서 많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회 조금씩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새롭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덜 피곤하게 좀 더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왜냐면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향은 저 같은 경우는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소유씨랑 연인 사이인데 소유씨는 탕수육을 부어 먹어요. 근데 저는 찍어 먹어요. 그러면 솔직히 찍어 먹는... 저 부어 먹는 건 너무 매너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찍어 먹는 사람은 너무 달짝지근한 게 별로라서 살짝만 찍어 먹는 건데 그 부어 먹는 사람은 그냥 탕수육 담가서 먹으면 부어 먹는 느낌으로 부어버리는 거는 저 굉장히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부어 먹는 행위는 매너가 없다. 아 저는 부정... 왜냐면 이게 찍어... 이제 교양있게 이렇게 찍어서 매너있게 먹어야지 이건 그냥 상대방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다 부어 버리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도 경우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띵동씨는 찍어 드세요 부어 드세요? 아 저는 뭐 찍어 부먹이면 저는 그냥 쳐 먹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소스는 쳐서 먹어야죠. 예전에는 앞접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었거든요. 부어 드세요? 예전에는 그랬죠. 이름은 제가 수은이 형을 아까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같이 탕수육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두 분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또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만 들어도 진짜 모르는 취향들이 많이 있네요. 진짜. 우리 기자님들 또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를 드리고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뉴스원 김민지이라고 하구요. 네. 일단 이 예능에 일반인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매회 일반인분들이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가는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매회 바뀌는 거라면 어쨌든 일반인 썸네이능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직전자들한테 익숙하게 해서 그렇게 매력을 이끌어내는데 썸바이버로 그분들 매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궁금하고 또 일반인분들 섭외 기준 혹시 연예인 지망생들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좀 연애 편지 떠오르게 하는 게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좀 기시감이 있는데 그거랑 좀 차별화된 구성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먼저 매회 일반인이 바뀌는지 요것만 먼저 우리 드디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일반인 섭외에 대해서도요. 네. 저희는 매회 일반인 1, 2회 때는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총 20명이 나왔었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3번 녹화를 했는데 3번째 녹화부터는 절반으로 줄여서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송 나가기 전이라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희가 무슨 대학생들 동아리방이나 뭐 어떤 지인들 통해서나 이렇게 소개를 받기도 했고 뭐 블로그 같은데 네. 블로그 같은데 올려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회 방송이 나간 다음부터는 저희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연예인 뭐 지방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순수한 비연예인 분들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블로그 같은데 올렸을 때 연영바라던가 이런 쪽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김시아 씨. 네. 그리고 아까 게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예전에 뭐 소위 말하는 TV 덕후로 뭐 천생연분, 뭐 연예편지, 엑스맨 등등 엄청 많이 즐겨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좀 옛날 게임들? 예전 게임들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저의 향수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게임들 한번 해보고 싶어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요즘 분들한테는 어떻게 먹힐지는 사실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나간 뒤에도 계속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상품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상품이 있어서 그 약간 썸타는 그 커플별로 게임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예능에서의 게임이라는 건 사실 새로운 거 별로 없거든요. 누가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아주 재밌게 했다라는 말씀 되게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스펙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굳이 물어보지 않거든요. 네. 본인들이 자기소개 타임에서 다 말씀하세요. 오오. 명무대 나오셨다. 명무대 나오셨다. 뭐 어디 나오셨다. 지금 피아노를 잘 친다. 자기는 비보이를 13년 했다. 이런 장기도 뭐 촬영 중간중간 소개할 때 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서로가 다 이렇게 좀 스펙도 알 수 있고 하는 자연스럽게 좀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제가 이분이 좋아서 이분과 짜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 뭐 음료수 서로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고르거나 아니면 라면을 고르거나 치킨을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짜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취향이 다르면 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짜게 될 수 없습니다. 오오오. 재밌네요 진짜. 저 미리 스포긴 한데요. 취향대로 마치다 보니까 1회 때 남남커플이 많아요. 아 남남커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1회 때 1회 찍고 나서 긴급회의 들어갔거든요. 제작진이라.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썸바이벌인데? 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왜냐면 또 그 연예인이 아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 이거 골라주세요. 이거 고르셔야 저분이랑 짱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1회 보시면은 MC들이랑 PD님이 왜 이런 얘기했는지 알겠다 하실 겁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11시 10분. 많은 분들이 우리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유철씨. 썸메이저로서 썸팁 좀 하나 알려주세요. 썸팁. 썸팁은 소유씨도. 아니 소유 노래도 썸이 있는데요. 썸팁 뭐가 있을까요? 썸팁. 네. 네. 일단 저희 썸바이벌에서 썸팁은 네. 그냥 썸팁이요? 그냥 썸팁이요? 네. 썸 메이저로 썸. 네. 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본인들도 지금. 일단 썸에 대한 팁이라고 하면 뭐 인터넷에서도 많고 책이 또 많으니까 찾아볼 수 있지만 저희 썸바이벌에서의 썸팁이 조금 달라요. 오. 네. 뭔가 그런 기본적인 모든 분들이 아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 사람의 취향을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하는 게 저희 썸바이벌에서는 썸을 탈 수 있는 가장 꿀팁입니다. 네.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아 근데 하지만 진짜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면 좀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오 그렇죠. 바뀔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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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 사람 계 사람이면 뭐 바뀔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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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냥 평소에 썸팁이라고 하면 방송을 떠나서 네. 띵동이형이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자신감이 아닐까 싶어요.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때 바로 다가가서 나도 좋아해하는 것 같아. 또는 나는 네가 좋아하는 표현을 확실히 해야지 그래야 이 분도 나한테 마음을 열지 혼자 끙끙 알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표준을 해라. 근데 저 진짜 놀란 게 있는데 사실 첫인상의 첫 모습에 꽂히면은 그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저 촬영 와서 놀란 게 있어요. 남자가 매너가 좋고 유쾌하고 게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면 중간에 여성 출연자분들이 마음이 다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그래도 요즘에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놀랐어요. 성격과 자상함 이런 모습에도 여성들의 마음이 좀 많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희철씨 같은 딱 봤을 때 잘생긴 애모들이 평생 그렇게 인기있는 말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자상하고 따뜻하면 상대해볼만하다. 요거를 제가 느꼈어요. 희철씨도 보고 언젠가... 김경씨도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아니요. 아, 저요? 저는 열심히 한 스타일이죠. 네. 저는 이번 결혼, 결혼을 했으니까...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결혼했으니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수기씨.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지만 일단 이 썸바이버 워플러스1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가장 큰 매력은 그거 같아요. 일반인분들이 마트에 들어왔을 때 디렉션이 일단 달라요. 그 큰 대형 마트에 아무도 없고 우리들만 있다 보니까 그냥 상상으로 와, 이게 내게 다인가? 이게 다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막 그런 상상도 재밌고 아까도 가장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분의 출연자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고 외모적인 부분을 좀 다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취향이 맞다보면 어 내가 지금 상상을 못한 그 마음에 드는 이성과도 썸을 탈 수 있고 네. 같이 또 팀이 되고 파트너가 돼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럼 즐길 수 있는 거 예. 일반인들 제가 봤을 때 이제 천방 나가고 나면 정말 많은 우리 선나선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C 딩동오빠의 말씀은 네. 많이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가 몇 순위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얼마 전에 네. 전혁호 씨는 제가 4단계를 당나귀 할 때 네. 그 프로그램이 1순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1순위 신호가요? 저 무조건이죠. 무조건? 네. 몇 순위인가요? 네. 저 1순위죠. 1순위?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KBS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촬영 현장 가면 스태프들이 한 꽤 많거든요.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60, 70분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잘 돼서 자리 잡으면 다 같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호동용이 저한테 너는 40년 이후 50년 후까지 강구는 없을 거다 라고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이 마트를 통해서 네. 새롭게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네. 1순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자 우리 또 기재님들 질문을 또 네. 아 이게 정말 처음 했다보면 저희가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씩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되게 달라요. 어떨 때는 여성분들이 처음부터 정말 적극적일 때가 있고 남성분들을 오히려 수줍어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남성분들은 되게 수줍어하시 아 남성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신데 여성분들이 그냥 카반에 계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미 눈빛을 교환한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미 눈빛이 계속 그분한테 간다던지 그래서 뭔가 커플이 안 됐을 때 표정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만 그 표정이 보일 때 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고요. 남성분들도 하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홍일점이라고 해서 사실 별 특별한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워낙 오빠들이랑도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출연자분들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남성 출연자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편하니까 뭔가 그런 점에서 조금 편하게 저를 이용하시라고 예를 들어 저나 수근이 형이나 피어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 출연자를 봤을 때 어? 저 친구는 저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우리 셋은 그렇게 확장을 지었는데 소유는 오빠 여자 진짜 모른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 출연자가 진짜 소유 거의 여성 출연자분들은 소유씨가 생각하는 것 처럼 거의 다 행동을 하세요. 눈빛 마음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거봐 거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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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유도 사실 썸 노래에 창실하니까 썸에 대한 전문 여자 사실 어떻게 보면 네 2014년도 썸요 네 이왕 네 이왕 네 그냥 불러주세요 네 그냥 그냥 불러주세요 갚은 써 네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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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침 Solvig에 나온다고 네 이제 또 질문을 네 계속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네 먼저 손 대신 형 집사님께 드리고요 잠시 이후에 우리 뒤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팬님한테 먼저 질문들을드릴게요 저 아까 마지막 최종 거꾼은 참깜 맞습니다 항상 P.O라는 존재는 두리뭉실하게 어디다 넣어놔도 잘 흡수되고 분위기 메이커에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P.O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히 뭘 하려고 나서려고 오버액션을 하지 않고 차분하면서 한마디씩 하는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다른 탑 프로그램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던 도토라 기대치도 되게 많을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님께서 게스트로 왔다가 바로 MC로 섭외할 정도의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없는데 앞으로 지켜봐져도 정말 우리 썬바이벌에서 꼭 중요한 웹섬 매니저로서도 재미있게 활약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P.O의 가장 큰 장점은 호감이라는 것 같아요. 진짜 호감.